오늘 우리 이준선 회장님 칠순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축가를 불러야 된다고 해서 축가를 먼저 부르고 아마 식순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. 통일을 기원하면서 압력강 노래를 불러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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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때나 다시 불안한 성분도 안 녹아게 성분도 안 녹아게 성분도 안 녹아게 한강이 통일이 되어서 안 녹아게 한강으로 우리의 한강의 지적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개에서 10대 한국의 나라입니다 성분도 안 녹아게 한강으로 장비가 온구나 피해자가 날아가는 기억에 온다 우리의 웃자 우리의 웃자 우리의 웃자 우리의 웃자 우리의 웃자 아멘